엑소옥TV 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일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정말 일본을 빨리 탈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삶과 죽음이 혼돈하고 있는 정말 일본 일처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한태평양저산대 국가들입니다 일본에서 3월 24일 오후 12시 24분 32초에 113번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즈제도에서 4.4 규모입니다 전원의 깊이는 35km 였습니다 이즈제도는 말씀드렸듯이 이즈제도 오가사와라 본인 아일랜드와 북마리아나 제도 같은 경우는 절대로 지진이 나서는 안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세 곳은 일본의 대지진을 불로 일으킬 수 있는 총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또 이즈제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면서 각종 재앙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스발바르 야마이엔 북극에서 노르웨이 영토지와 거기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5.4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에서도 3월 16일날 4.9, 3월 17일날 4.5의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전축이 움직일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를 받는 지구 표면에 온도 변화가 와서 지구의 기후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빙하가 녹는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각종 기후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100년만에 부러닥친 호주의 대홍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알류산열도와 코릴열도, 환태평양 저산대와 어저께도 폭발한 과테마라의 푸에고 화산, 러시아라든지 사쿠라지마, 수많은 화산들의 폭발 영향도 있겠죠 또한 미국 워싱턴 남서부에는 세인트 헬레나 화산, 레니어 화산, 하와이의 화산들, 필리핀의 타할 화산, 환태평양 브레고리 화산들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것도 역시 큰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면서 오는 큰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도 올 여름에 중국의 대홍수를 걱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3월 16일로 기억을 하는데 산샤 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따라서 올 여름에 산샤 댐 및 대홍수를 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대홍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자전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큰 혼란과 대재앙의 시대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대재앙과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에 계신 분들은 종교에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